희오빠는 뭘 보고 그리 멋있어졌나요? 이 얘기 못 봤어! 너무 슬프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탁가슴자예요? 탁가슴자? 탁가슴자예요? 탁가슴자? 고구마입니다 탁가슴자는 두 번째로 튕기는 거예요 탁가슴자 무엇을 먹고 괜히 잘 쓰게 제가 이걸 먹은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너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탁가슴자는 errors 그냥 안무부를 허 weakness 너무uckles 탁가슴자는 뭘까요? 고구마 찌epend Pavmin quatre